무릇,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. 실장님, 내려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왜? 말썽 좀 있습니다. 항상 네가 죽어, 너. 백 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 한 번 실수 때문에. 죄송합니다. 영업시간이 끝났습니다. 셋 일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주십시오. 하나, 둘, 셋. 내가 오늘 널 특별히 보자고 한 것은 가기 전에 뭐 하나 부탁할 게 있어. 애인이 아마 있어. 나 같은 사람이랑은 다르지. 종이 달라. 뭐지? 사장님께서 이거 직접 전해드려야 합니다. 젊은 놈이 하나 붙은 거지. 도대체 걔가 누굴 만나는지 만나서 뭘 하는지 그런 걸 알아봐봐. 걔들 관계가 그런 것 같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하든지 네가 알아서 처치를 해. 네가 알아서 처치를 해. 왜 보고 안 했냐. 뭐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거야? 왜 난 그 애 때문이냐? 그게 지금부터 지워버려 그러면 지워지는 거예요? 정말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지워지는 거 아니잖아. 내가 그런거 아니는지만 지워지는 거야. 저는 저께кими 사랑하는 거야. 아니 어쩔isia 뭘까你知道. 아멘